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지인 능욕방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피해자 12명의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275개를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지인 능욕방에 올라온 지인의 사진과 영상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송하거나 전화해 2차 피해를 입힌 20대 B씨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 조치와 함께 불법 영상물 재유포를 막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긴급 삭제와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